칭찬해 주면서 그러면 좋다고 또 막 공중재비 돈다 또 아이고 남자들 아이고 남자들 알면서도 다 한다 내가 진순아 너도 배추심으로 가자 일어나 배추심으로 갈 거야? 갈 거야? 배추심으로 갈 거야 너도? 진순이가 오늘 로터리 치나? 가자 나가자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야 우리도 밥 아직 안 먹었어 우산 콧물이 무슨 꽃이야? 아니야 풀이야 놀라지마 우리가 심의기 아니면 다 풀이야 사장님 오늘은 또 뭐 합니까? 오늘 배추하고 뭐 파종 해야죠 아 우리 것만 먹으면 조금만 심으면 되는데 다 무식하게 많이 심어봐서 좀 나눠 먹어 보려고요 오늘 일단 로터리 치고 조금만 주고 배추 뭐 씹는 것까지 아침인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숨을 헐떡이는데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험 겹은 햇 rates 차가유가 bek 막이 로터리 치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? 이제 복구하는 복토기로 아 복토기로 오 멋져 어때요? 혼자 할만해요? 말 그대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요게 이제 큐리 피복기거든요? 네 요거 이제 저기에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손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두 명이 끌고 다닌 거예요 양쪽으로? 응! 한 명이 끌어도 돼요! 물론 혼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됩니까? 어! 돼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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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대긴데요! 오! 된다!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어디선지? 아니 같이 해 자 따라오세요 말로니 말로니 진짜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아직 안 되는 줄어요 응 잘 돼요? 응 이거 잘 돼요? 됐어 오 뭐야 왜 잘 돼? 오 왜 잘 돼? 야 오 왜 잘 돼? 호시 편하네 야 나는 저 관리기보다 이게 더 편하다 여러분 이걸 사세요 이거 이게 좋네 이게 야 이거 솔직히 한 명이 끌고 막 또 삽을 얹고 가다가 얹고 하려면 힘들거든요 아니 분명히 두 명이서 해야 된다 근데 영쪽에서 힘으로 와 역시 남자야 여성분들이 잘 보셨죠? 남자들이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면서 그러면 좋다고 또 막 공중재비 돈다 아이고 남자들 아이고 남자들 알면서도 잘한다 내가 달남니 너무 멋있다 어머니 빨리 가볼게요 네 끝! 몇 초 걸렸어? 한 10초? 어? 우와 순식간 배추 모종을 심을 겁니다 엄청 싫어하죠? 저희 동네 이장님이 약방 겸 또 모종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딴 데보다 저희가 시내에서 알아보니까 이장님들보다 3,000원씩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거긴 또 낱개도 잘 안팔고요 낱개로 팔면 200원, 300원씩 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개당 90원씩이에요 90원 오늘 요거 배추하고 좀 이따 모두 한판 심을 거예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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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